이름하야 댄스 레시피입니다. 저희가 읽어드리는 댄스 레시피를 잘 들으시고 가수 이름, 노래 제목, 정확한 춤 동작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많이 맞힌 팀에게 MC 선택권을 드립니다. 사실 제가 볼 때는 김종민 대 셔누의 싸움이다. 춤 대 춤. 야, 김종민 더 살아있어요. 형 모셔노도 쉴 수 없죠. 왜냐하면 두 분 다 댄스로 데뷔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댄스 레시피를 읽어드릴 텐데 아마 1단계를 넘어가기 힘들지 않을까, 두 분 때문에. 그렇죠.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나오자마자 바로 맞히실 것 같은데. 1단계 레시피 나와주세요. 실현당한 남자의 얼굴을 한 채. 실현당한 남자의 얼굴을 한 채. 본인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만세를 한다. 이런 데 있어요? 실현당하듯이? 실현당한 표정으로. 춤에 이게 있다는 거죠? 네. 다음 거 주세요. 2단계 갈까요, 2단계? 네. 만세했던 두 손을 귀 기울이듯 양손 귀 옆으로 가져온다. 양손 귀 옆으로 가져온다. 정답, 셔누! 정답! 셔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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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PM에 하트 비트! 이름을 외치셔야 합니다. 와이트닝! 잠깐만, 셔누가 먼저 외쳤어요. 셔누가. 2PM에 하트 비트! 2PM에 하트 비트! 자, 추면 어떻게 추죠? Listen to my thing! 이거야, 이거야. 맞아, 맞아, 맞아. 이거야. 이거 네가 맞춰야지. 이거 네가 맞춰야지. 이거 네가 맞춰야지. 정답! 진영이 형 죄송합니다. 아, 이렇게? 셔누! 셔누! 셔누 무서마자 하잖아. 이름, 다음에 이름 외칠게요. 아, 근데 이거 어떻게 알아? 야, 셔누 대단합니다, 지금. 어, 너무 잘해. 좀 어렵게 해 주세요. 셔누 모르게 해. 두 번째 문제 갈게요. 도도한 표정을 짓고, 도도한 표정을 짓고 몸을 쓸어내리면서 내려간다. 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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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순간 내 눈을 기억했던 가수가 누구죠? 비 선배님! 노래는요? 자, 춤 갈게요. 한순간 내 눈을 기억했던 아, 보미! 실패! 실패! 천우! 천우! 아, 이거 진짜. 박지윤 선배님의 성인식. 아, 진심으로?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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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쟤가 얘기하면 맞는 것 같아. 아, 설마. 말도 안 돼. 실패! 아, 뭐야? 진짜 잘했어. 진짜 잘했어. 맞췄잖아. 맞췄었는데. 이거 너무 많아, 이거 너무 많아. 어, 이거 뭐지? 이거 와서 많이 봤는데? 자, 2단계 갑니다. 가볍게 헤드뱅잉하면서 오른쪽이 앞을 향해 엎드리고. 오른쪽이? 오른쪽이? 오른쪽이 앞을 향해 엎드리라고? 오른쪽이 앞을 향해 엎드리라고? 이게 무슨 소리야? 아, 셔누! 아, 셔누! 아, 셔누! 아, 셔누! 아, 셔누! 아, 셔누! 미쓰에이의 밧걸 굿걸. 이거다, 이거! 굿걸! 아, 굿걸! 아, 미쓰에이! 그러네. 그러네. 몬스타엑스 정답! 와, 진짜 빠르다. 와, 많이 하나봐. 많이 하네. 야, 니네 회사잖아. 야, 니네 회사잖아. 야, 지금 JYP 문제가 두 문제나 나왔는데. 하나는 네 노래고, 하나는 네 회사고. 진진이 형, 죄송합니다. 자, 사전 게임에서 그렇다면 우리 몬스터X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저희는 성규 형님으로. 성규 형님으로. 형, 형성규 형님은? 제가 미안해서 그러는데요. 성규 형님으로. 바로 갈까요? 장성규요? 후회 없으시겠어요? 네, 없어요. 오케이. 선우. 감사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우승이다, 우승이야. 파이팅, 파이팅. 원래 깔깔이들은 깔깔이끼리 어울려야 됩니다.